전설야담 중에서 지에 담긴 설화 열 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된 전설야담 귀신이 곡할 노릇 속담 유래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슬아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함을 느꼈기에 틈날 때마다 성황당에 가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느 날 부인이 영험하다는 삼신산을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노라.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뿔이 있을 터이니 케어 먹으면 자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이러고는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노인이 가르쳐준 것으로 부인이 가서 보니 정말 산삼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레 산삼을 캐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한 후 산삼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생겼고 옥동자를 얻었습니다.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가 일곱 살이 됐을 때 공부를 시키려고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라는 글공부는 하지 않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여기저기 사냥만 다녔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나 선생에게 혼나고 종아리를 맡길 수였으나 여전히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나이 18세 청년이 됐지만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청년은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과거를 보러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과거를 보느냐는 말에 청년은 무과 시험을 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합격을 불가능한 일로 판단했기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시험 때 사용할 성능 좋은 활을 사줄 형편도 아닌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과거에 붙을 자신이 있다면서 계속 조르자 아버지는 가산을 털어 활을 사주었습니다. 청년은 과거 보러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주인 영감은 청년에게서 총명함을 느꼈기에 잠을 재워주겠노라 허락했습니다. 그 집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가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청년을 사위감으로 점찍고는 일부러 딸에게 음식을 주어 심부름 보냈습니다. 딸도 나그네를 마음에 들어하며 기꺼이 청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처녀에게 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다른 핑계를 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청년은 호통치며 거절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한 처녀는 흐느끼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청년은 일찍 길을 떠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소수라치게 놀랐습니다. 처녀가 문 앞에서 목을 메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크게 당황했지만 과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사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년은 허겁지겁 과거장에 도착하여 무과 시험을 치렀습니다. 활로 화살을 쏘아 관역의 정중에 다섯 번 맞춰야 했습니다. 청년은 사냥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어 한가운데에 화살을 꽂았습니다. 이제 과거 합격이 거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 만만하게 네 번째 화살을 쏘는 순간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화살을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청년은 아버지에게 호언장담했던 과거 시험에서 불운한 일로 허망하게 탈락했습니다. 과거는 3년마다 열렸기에 청년은 3년을 절치부심 기다림 끝에 다시 무과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청년은 차분하게 화를 쏘아 관역의 중앙을 노렸습니다. 휑소리와 함께 화살이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청년은 잠시 안더에 한숨을 쉰 후 침착하게 다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연이어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화살을 쏜 직후 청년은 당황해했습니다. 활에서 화살을 내보내자마자 또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화살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활을 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행은 3수, 4수 시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과거에서 여러 차례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은 기이하게 여겨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처녀 귀신의 행패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청년에게 퇴짜 맞은 후 한을 품고 자살한 처녀가 원안에 사무친 나머지 악명이 되어 무과 시험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있느냐는 청년의 물음에 점쟁이는 안타깝지만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느덧 서른이 된 청년은 거림칙하지만 그래도 미련이 있기에 다시 과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세 차례 거푸 정중앙을 마친 후 이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화살을 날려봐야 소용없을 테니까요. 시험관이 네 번째 화살을 쏘라고 재촉하자 청년은 활시위를 잡아당기다 말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원님이 잠시 시험을 멈추고 청년을 불러 우는 곡조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하면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원님은 시험관에게 일단 정중앙에 맞춘 화살을 거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나머지 활을 이어소라고 말했습니다. 활을 집어든 청년은 집중력을 발휘해 화살을 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두 차례 모두 청중앙에 꽂혔습니다. 앞서 맞춘 세 차례와 합치면 다섯 차례 모두 백발백중이었기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님의 지혜가 무술 능력이 있음에도 불행에 빠진 청년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중에 한 귀신이 나타나더니 이전의 청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처녀 귀신은 원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더니 원님께에 넘어갔다라면서 원통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이후 누군가 신기한 깨를 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전설 야당 세 가지 수수께끼와 할머니 지혜 역사에 없는 고려장은 어떻게 생긴 걸까 고려 마력 중국 사신이 와서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며 마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곡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고려 국왕은 신하들에게 빨리 풀어보라고 말했지만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첫째, 위아래 지름이 똑같은 통나무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몸집이 비슷한 말 두 마리를 갖다 놓고 누가 어미이고 새끼인지 분간하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안쪽이 꼬불꼬불하게 뚫린 조그만 구슬 가운데로 시를 깨라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국왕은 이 문제를 모두 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는 방문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70세 넘은 노인을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고 늙은 어머니를 땅굴에 숨겨두고 남몰래 모시는 효자가 그 방문을 보았습니다. 고창, 알 듯, 모를 듯한 수수께끼네. 효자는 알성달성한 문제의 호기심을 느껴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효자는 어머니에게 밥을 갖다 드리면서 혹시나 해서 문제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지름이 똑같은 동나무에 위아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똑같이 잘랐어도 물에다 띄울 경우 조금 가라앉는 쪽이 밑등이란다. 아들이 두 번째 수수께끼도 여쭤보자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 두 마리 있을 때 축을 갖다 주면 먼저 먹는 게 새끼란다. 나중에 먹는 게 애미고. 어머니가 문제를 술술 풀어내자 아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세 번째 문제도 여쭤봤습니다. 가운데가 꼬불꼬불한 구슬 안쪽으로 어떻게 실을 괼 수 있나요? 바늘은 직선이라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바늘로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구슬의 구멍 한쪽에 꿀을 바른 다음 맞은편 구멍으로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들여보내면 되겠지? 아. 아들은 바로 관청으로 가서 문제를 풀겠노라 말했고 중국 사신 앞에서 수수께끼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에 중국 사신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고 고려 국왕은 효자를 크게 칭찬한 후 받고 싶은 것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효자는 수수께끼를 부른 사람이 늙은 어머니임을 밝히면서 고려장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려 국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고려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장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설화는 마치 고려장 풍속이 실제로 행해졌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불교를 국가적 종교로 삼았으며 아울러 부모에 대한 초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를 사내버리는 장래 풍속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풍속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오바스테야마라는 설화가 있고 같은 이름의 산이 일본 중부 나가노현에 존재합니다. 오바스테야마는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란 뜻이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인 유기 전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일본에 흉년이 들자 한 영주가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쓸모없다고 생각한 고령의 부모를 사내해 버리게 했습니다. 한 효자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늙은 부모를 마루 밑에 숨기고 공양했습니다. 얼마 뒤 이웃본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풀지 못하면 쳐들어가겠노라 통보했습니다. 이때 늙은 부모의 지혜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고 영주는 잘못을 깨달아 법을 철회하고 노인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근세까지 썼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교묘하게 고려장으로 둔갑시켜 고려장이란 설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장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전설의 하당 문서 위조를 밝힌 이양복의 지혜 조선시대 때 관리들은 문서 결제 때 1심 2글자 혹은 1한 글자를 서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걸 수결이라고 하며 자필로 자기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쓰는 일정한 자형을 가리켰습니다. 대개 한 일자를 좌우로 길게 긋고 그 상하에 점이나 원 등의 기호를 더하여 결제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수결과 관련하여 오성 이양복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한 오성은 쌓인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하고자 간단한 수결을 고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수결 모양은 오직 한 일자 하나만 간단히 쓰는 것일 뿐 그 상하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사안의 결제가 말썽을 빚어 그 책임을 가리려는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담당관은 어찌하여 오성 대감의 결제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수결하셨습니까? 결단고 나는 그 사안에 대해 수결을 한 기억이 없소이다. 담당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거듭 책임을 묻자 오성은 그 문서에 관한 한 자신은 결코 결제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관은 다른 문건을 제시하며 오성의 수결임을 제차 강조했습니다. 여기 있는 수결과 다른 문서에 있는 대감의 수결이 똑같은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여러 문서의 수결이 똑같다면 누가 봐도 오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성이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일자 수결 자체는 얼비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내가 한 수결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리다. 그러면서 오성은 문제의 문서와 기존에 자신이 수결한 문건들을 펼쳐놓고 대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여 오성이 예전에 결제한 문서들과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가 같이 펼쳐졌습니다. 비교 결과 진짜 수결에는 한 일자 좌우 양 끝에 바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이 미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가짜 수결에는 좌우에 구멍이 없어 증가가 판명됐습니다. 대감의 수결이 참으로 기발하구려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 오성의 지혜에 담복했습니다. 오성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표시해둔 바늘 구멍 지혜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오성은 이 사건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수결을 만들었으나 평소의 재치가 허명이 아님을 또 한 번 일깨워준 셈입니다. 전설야당 홀로 적진을 돌파한 지혜 정충신의 태몽과 일화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광주향청의 좌수정류는 어느 봄날 따뜻한 햇볕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좌수는 향청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정륜은 근무 중에 낮잠을 잔 것인데 그때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난데없이 무둥산이 그를 향해 구름처럼 휙 날아왔습니다. 읍 정륜이 그 산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무둥산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청령과 백호가 나왔습니다. 정륜은 입을 더 크게 벌려 몇 차례 애쓴 끝에 무둥산을 삼켰고 그와 동시에 청령과 백호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으악 꿈이었구나.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륜은 개사롭지 않은 길몽으로 생각하여 아내와 동치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태몽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하여 정륜은 아내가 쉬고 있는 안방 앞에 이르러 방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말없이 문만 흔들었습니다. 행녀 말을 할 경우 꿈꿀 때 입으로 들어온 상서로운 기운이 사라질까 우려한까 달개서였습니다. 아내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정륜은 노비의 방으로 발길을 돌려 잠든 식비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인에게 붙어사는 식비는 응할 수밖에 없었고 가임기간이었는지 그대로 임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576년 태어난 아이가 정충신입니다. 태몽과 관계 있는지는 모르나 과연 정충신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청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노비인지라 목의 혈통에 따라 천민신세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충신은 의지로 신분을 극복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충신은 나라에 충성하고자 광주목사이자 전라도 도절제사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권율은 광금과 의병을 이끌고 호남 각지에서 승리한 후 그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평안도 의주로 몽진했기에 보고가 어려웠습니다. 몽진은 머리에 먼지를 쓴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감을 이루는 말입니다.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난 상황에서 외군이 장악한 곳곳을 들고 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권율이 장계를 전달할 전령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계는 관원이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만 16세 나이에 정충신이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소년의 지원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외군에게 붙잡혀 죽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권율 장군 역시 믿없지 않아 어떻게 갈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충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옷을 발라 나병 환자로 가장한 후 거질 복장을 해서 가겠습니다. 장계는 들키면 안 되니까 가늘게 한 줄 한 줄 와 망태기로 만들어 등에 지고 거린 행색으로 다니면 외군의 눈을 속이고 임금님에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율은 정충신의 기발한 꾀에 감탄했지만 작은 몸짓과 체력이 염려되어 말렸습니다. 그래도 정충신이 뜻을 굽히지 않자 권율은 유일한 지원자인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충신은 몸에 두드러기 및 피부염증이 생기는 걸 각오하며 옷을 바르고 거지 옷차림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피부 알레르기까지 견디면서 정충신은 고난의 찬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외군은 곳곳에서 건물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병 환자처럼 보이는 더러운 행색의 정충신은 붙잡거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군의 눈을 피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며 걷는 길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충신은 북행을 강행한 끝에 마침내 행제서에 도착했습니다. 행제서는 임금이 멀리 거듭할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선전은 장계 내용에 기뻐했지만 단신으로 숨은 날 동안 적진을 뚫고 올라온 소년의 용기와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선전은 정충신을 면천시켜줬습니다. 정충신은 노비신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됐는데 당시 병조판사로 임금을 호위하고 있던 오성 이항복이 정충신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항복은 그를 아들처럼 여기며 손수 그를 가르쳤으며 똑똑한 정충신은 빠른 속도로 사서 삼경을 익혔습니다. 정충신은 그의 겨울 행제서에서 실시한 별시묵과의 응시에 합격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인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무과를 선택한 것이고 실제로 그는 많은 공을 세웠고 훗날 포도대장까지 되는 등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정충신은 사후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전설의 아담 산적을 잡은 할머니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갈라져나와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를 갈라놓은 산맥이 있으니 그것은 소백산맥입니다. 이 소백산맥의 중간쯤에 경상도 문경과 충청도 괴산 사이에 높고 험준한 큰 고개가 있는데 날아다니는 새도 쉬어가는 산봉울이라는 뜻의 조령입니다. 우이 말로는 세제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파괴된 국토회복에 여념이 없던 17세기 중력 당시 세제에는 산적 소굴이 있어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산적들은 한동안 인적이 드물어져 약탈할 게 없으면 마을까지 내려와서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고개를 넘어가려는 행인들은 물론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항상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세제에서 산적에게 고초를 겪은 나그네와 백성들은 문경 고울 관할을 찾아가 저마다 갖가지 사연을 호소했기에 원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상주에 사는 장사꾼이 온대 세제를 넘다가 산적들에게 비단 백피를 몽땅 뺏기고 목숨만 겨우 건져사옵니다.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사또 소인은 아내와 함께 가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산적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아내를 뺏겼나이다. 참으로 분통하옵니다. 이밖에도 가축을 뺏겼다는 농부 한양까지 갈 노잣돈을 뺏겼다는 낙은에 등등 사람들의 호소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원님은 산적들을 잡으려고 포졸들을 출동시켰지만 번번이 허탕만 졌습니다. 고개가 험하고 산이 깊어서 산적을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행인들은 자구책으로 세제 아래 주막에서 여럿이 모인 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알았는지 느닷없이 등장한 더 많은 수의 산적들에게 모두 재물을 털렸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산적에게 대항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모여 출발하는 행인의 수가 수십 명으로 늘었지만 이때도 여러 무기를 든 산적들이 나타나서 재물을 모두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일행 중 맨 뒤에 있던 한 명이 재빠르게 도망쳐서 광가에 신고했으나 포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날낸 산적들은 벌써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금 음두를 잡을 수 있을까 문경 원님은 골치 아픈 산적을 소탕하고자 밤낮으로 고심했지만 별신통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머날 지혜만키로 소문난 할머니 한 명이 사또를 찾아와서 산적을 잡을 묘책이 있다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또와 마주 앉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생각한 계책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또는 그 말을 들은 튀 화색이 본 얼굴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 참으로 좋은 묘책 이오 당장 실행할 터이니 할머니 수고를 좀 해주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허술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어가며 홀로 세제 고갯길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좌우를 번갈아 돌아보며 다자구야 들자구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것이기에 그 외침은 산속 깊숙이 있는 산적 소굴 까지 들렸습니다. 산체에 있던 산적 두목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자 졸개 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산적 몇 명이 급히 소리 나는 것으로 가서 여전히 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치는 이상한 할머니를 붙잡아 산체로 데려갔습니다. 산적 두목은 눈을 불아리면서 다자구는 뭐고 들자구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듯 벌벌 떨며 다음과 같이 대답 했습니다. 다자구는 큰아들 이름이고 글자구는 작은아들 이름이옵니다. 두목이 그런데 왜 깊은 산중에서 부아들 이름을 시끄럽게 부르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기에 혹시나 산중에 있을까 싶어서 찾는 것이옵니다. 두목은 부아들을 대상으로 타자구나 들자구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적 무리 중에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그런 이름을 가진 놈은 없어 그냥 여기서 우리 밥이나 지어주면서 지내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지나가는 낙은애 중에 할멈 아들이 있을지 말이야 할멈은 그리 하겠다고 대답한 후 산채에 머물며 산적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인지 이따금 산마루에 올라가서 큰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산적들이 불러봐야 소용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파박하자 할머니는 그래야 서글픈 마음이 좀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가끔 할머니가 어디서든 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쳐도 산적들은 그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머날 두목의 생일을 맞이하여 산적들이 마음껏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그날은 미리 준비해둔 술을 마음껏 퍼마시며 신나고 흥겹게 놀았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권하며 마시다 보니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 고라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산채 근처 고갯길에 올라가서 들자구야 들자구야를 외쳤습니다. 다른 산적들은 무관심했으나 두목은 달랐습니다. 두목은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과 할멈 왜 갑자기 청상맞게 아들 이름을 불러서 흥을 깨는 거야? 모두 즐겁게 노는 걸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째서 작은 아들 들자구의 이름만 부르는 거지? 큰 아들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 들자구가 술을 몹시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슬퍼서 그런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깐 의심을 품었던 두목은 할머니에게 동정이 같기에 위로해 줄 겸 술 한잔을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전혀 술을 못한다면서 두목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목을 포함해 산적 모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호겁직업 고갯길로 올라가서 다자꾸야 다자꾸야를 외쳤습니다. 잠결에 그 외침을 들은 산적도 몇 명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다자꾸야 다자꾸야를 외쳤습니다. 한편 사또는 할머니가 세제로 떠난 며칠 후부터 오후가 되면 토절들을 데리고 세제 아래에서 몰래 숨어 대기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침이 들렸습니다. 들자꾸야가 두 차례 반복되자 사또는 모든 포조를 동원하여 세제 아래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다자꾸야가 두 차례 들리자 사또는 포졸들과 함께 소리 나는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들자꾸야 다자꾸야 는 의미없는 신호였고 같은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산적들 상황을 알려주는 암호였습니다. 들자꾸야는 아직 술을 마시고 있다 다자꾸야는 모두 잔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척 날래서 모두 잽싸게 달아났겠지만 잔뜩 술에 취한 산적들은 관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두목을 포함해 산적일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세제에서 산적이 사라지자 할머니가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세제의 마루의 재단을 만들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포수의 사냥살인 사건 사냥 및 강원도 포수 오원 사냥은 총이나 도구로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창이나 활 혹은 터치나 함정으로 짐승이나 새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들짐승을 잡고자 산으로 들어가는 일을 사냥이라 했으며 이 말이 사냥이 됐습니다. 옛날 강원도 상골에서 포수로 살아가는 황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활시위를 당기는 적적 백팔백중 적중시키는 명사수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숲 사이로 움직이는 짐승이 보이기에 화살을 날렸는데 뜻밖에도 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그리로 가보니 약초를 캐던 늙은 이었습니다. 목에 화살을 맞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더구나 살인이라니 황포수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노인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잘 묶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지니고 다니던 술을 한잔 따라 드리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에 대한 장례를 지냈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야지 황포수는 나무에 올라가 허리끈을 풀어목에 걸고 매달려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내와 아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한 미안한 감정도 솟아올랐습니다. 황포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집에 가서 처자식에게 일이 이렇게 된 사연을 말한 뒤에 자살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바꿨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오 큰 소나무 아래 묻어들 했지만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황포수는 아내와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는 절규하며 울면서 따라 죽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만 아는 일인데 뭐 하루 죽어요 어디 가지 말고 사냥만 하면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황포수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죽은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조심하며 예전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냥이 더 잘됐습니다. 다른 때보다 짐승이 더 많이 잘 잡혔기에 황포수는 조만간 가죽을 팔아 목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시켜 털가죽 장사꾼에게 가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털가죽 장사꾼에게 가서는 거기서 눌러 지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황포수는 털가죽 장사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황포수를 보더니 살인자가 왜 나타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황포수가 사냥하러 집을 오래 비웠을 때 털가죽 장사꾼과 정을 통했고 황포수의 약점을 잡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관청에 남편을 살인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포수는 아들에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관청에 가서 사실대로 자백 해야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행실이 의심스러웠는데 그랬군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튿날 동원에서 심리가 시작됐을 때 황포수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무덤을 파면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고 반박하자 사또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로 가서 무덤을 팠더니 짐승뼈가 나왔습니다. 하여 황포수는 살인죄 처벌을 면했고 아내는 무고 및 간통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무덤을 팔 때 황포수는 속으로 벌벌 떨었다가 동물뼈를 보고는 의아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들이 비밀리에 노인 시신을 다른 곳에 안장하고 대신 짐승뼈를 묻어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만약을 대비해 황포수에게 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한편 예부터 강원도는 산이 깊어 짐승들이 많이 살았기에 포수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냥 잘하는 포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나 상골에서 길을 헤매다 죽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연료하여 나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이루는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전설 야당 겨울에 딸기와 뱀을 구하라 경상도 어느 고울에 성질이 매우 고약하고 까다로운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원님 밑에서 시중을 드는 이방은 불의한 일을 그냥 보고만 넘기지 않고 의리가 두텁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은 수령 밑에서 인사 고와 등의 업무를 맡아보던 아전을 이루는 말입니다. 새로운 원님은 이런저런 구실로 재물을 착복하고 싶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제지하는 이방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임 즉시 터무니없는 이유로 파면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한 달쯤 지난 후 원님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지시를 내려 이방을 내쫓고자 했습니다. 여보게 이방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뱀과 딸기를 구해오도록 하게 만일 구하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여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네 때는 한참 주운 겨울 이었습니다. 봄에 열릴 딸기가 있을 리 없고 어딘가 깊숙이 숨어서 겨울 잠자는 뱀을 찾아내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어쨌든 삿도의 분부를 무시할 수는 없는지라 이방은 다음 날부터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며 뱀과 딸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방은 보름 넘게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흰눈에 덮인 숲과 나무만 보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한 달을 하루 앞둔 막바지에 이르자 이방은 급기야 병이 나서 들어누 었습니다. 이방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물었고 이방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큰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동원으로 가서 원님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 들어오라고 한 후 물었습니다. 그래 뱀과 딸기를 가지고 왔느냐 큰아들은 원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부친은 지금 구렁이에 물려 병이 나서 앓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크게 화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구렁이가 있단 말이냐 그러자 큰아들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뱀은 어디 있으며 딸기는 어디 있사옵니까 큰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사또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슬기로운 아들의 지혜 덕분에 이방은 파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선아당 교금지 하록에 적힌 암호의 비밀 청나라 강희재 때의 일입니다. 안희주라는 조선사람이 외교 사신을 수행하여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잠시 틈이 났기에 유명한 고서점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안희주는 어느 서점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다가 교금지 하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안희주는 인세본이 아닌 손으로 베껴 쓴 수사본 이라는데 관심을 가졌으며 교금 지하라는 세 단어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중에서 교는 구멍 움집 부엌 기라는 여러 뜻이 있으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뭔가 비밀을 알려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희주가 책값을 모르니 다행히 예상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는 책방 주인에게 30전 헐값을 준 다음 그 책을 들고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멍과 치아와 황금이라 뭔가 흥미진진하네 안희주는 안희주는 재밌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 짐작하고 심심풀이로 교금지하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저택의 특정한 곳에 돈을 묻었다는 암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희주는 우선 그런 저택이 있다는 지리 암호부터 푼 다음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곳에 저택이 있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안희주는 돈이 묻힌 위치 암호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가 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암호마저 풀어낸 안희주는 그 길로 저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희주는 집주인을 만나자마자 심만금을 융통해주면 3년 후에 이자를 호하게 붙여서 갚겠노라고 제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미친 사람 대하듯 쳐다보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의 그런 반응을 예상한 안희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쳐다드리면 융통해 주시겠습니까? 행여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말 내 집에 돈이 있다면 그럽시다. 집주인으로부터 약속을 다짐 받은 안희주는 함께 북으로 갔습니다. 안희주는 아궁이와 무랑아리 사이에 있는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기둥 밑에 봐보시오. 안희주가 지적한 곳을 파보니 과연 그곳에서 심만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손 없는 옛날 집주인이 죽기 전에 뜨거운 아궁이와 차가운 무랑아리 사이에 기둥 아래 땅석에 묻은 돈 이었습니다. 현재의 집주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말도 묻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벌렸습니다. 욕심이 날만도 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희주는 그 돈을 가지고 천진으로 가서 소금 장사를 크게 벌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안희주는 소금 장사를 하는 내내 돈 빌려준 집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3년 후 안희주 역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자를 두둑하게 붙여서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당신 책입니다. 라고 말하며 교금지 하록을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1479년 6월 1일 밤 중전 윤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후왕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오래도록 중전의 처설을 찾지 않았지만 이날은 중전의 생일이었기에 혹시나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중전은 사람을 시켜 임금이 어디 계신지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중전에게 참혹했습니다. 다른 후궁도 아닌 시중을 드는 나인 이롱과 잠자리를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중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서는 상궁들을 물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성경이 있는 방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중전이라도 임금이 침수든 방에 들어가는 것은 중보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정이 이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이냐고 나무랐지만 중전은 이롱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패대 기쳤습니다. 성정이 멈추라고 말하며 말리자 중전은 비켜달라며 몸부림치다가 극기야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정이 미아타는 짧은 비명을 내자 중전은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전은 뒤늦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진노한 성정은 심전으로 간 후 내일 아침 일찍 삼정승과 승지 사관들에게 입건하도록 하라는 운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오랫동안 중전을 피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씨는 숙의 시절 정소영 엄소영 과 왕비 쟁탈전을 벌였고 1476년 7월 11일 아들을 낳은 덕에 왕비로 간택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다른 후궁의 출산을 방해하고자 독약이 발린 곶감을 갖고 있다가 들켜서 잠시 수빈으로 강봉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윤씨는 원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복위됐지만 그 후에도 다른 후궁의 임신과 출산을 경계했습니다. 급기야 정소영이 임신하자 정소영 닮은 인형을 만들어 칼을 꽂은 후 정소영의 방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정소영은 그 충격으로 낙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성정은 중전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서 중전의 방을 일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전이 용안을 손톱으로 긁는 일이 벌어지자 성정은 윤씨의 패출을 결심하고 중신들과 상의하는 절차를 밟으려 절차를 밟으려 한 것입니다. 하여 6월 2일 아침 소집 명령을 받은 중신들이 다투어 궁궐로 걸음을 재촉 했습니다. 그날 입궁해야 하는 사람 중에는 의정부 좌참찬 허정도 있었는데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날 새벽에 누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정의 누님은 사회에 나설 수 없는 여성이지만 평소 경소와 사설을 많이 읽고 정치 흐름과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고 허정에게 종종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여 허정은 궁궐로 가기 전에 먼저 누님댁에 들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누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가의 종이 집주인의 영을 거스르지 못하여 주인 부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 뒷날 그 아들을 섬길 때 후한이 없을까요? 임금과 중전의 일을 돌려서 말한 것이었으며 허정은 깨달은 바 있어 고개를 끄덕 었습니다. 하지만 허정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궁궐 근처에 가까운 다리를 건널 주움 허정은 문득 그 묘안을 찾았습니다. 허정은 돌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말 위에서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보내어 다리를 다쳐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그날 아침 오전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했지만 성정은 듣지 않고 중견 윤씨를 패서인하고 출궁시키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결국 윤씨는 왕비 지위를 박탈당한 후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1482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성정은 세자의 앞날을 감안해 윤시 지묘라는 묘비명만 내렸을 뿐 별다른 예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후 1494년 연상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상군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몰랐으나 임사홍의 밀고로 어머니의 폐비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연상군은 폐비사건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대신들까지 찾아내 모두 죽였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한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윤씨의 보기를 반대한 신하까지 죽임을 당했으며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씨 당했습니다. 부관참씨는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걸던 형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피바람 이런 피바람 속에서 누님의 조언을 듣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불참한 허정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허정이 떨어져 목숨을 구한 달이라는 의미에서 서울 종로구 내수동 자리에 있던 돌다리를 종칭교라고 불렀습니다. 허정 허침 형제가 같이 떨어진 달이라는 뜻에서 종칭교로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종칭교는 청계천 상류에 해당하는 개울위에 있었으며 줄여서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부근의 마을 이름은 종침 다리꼴 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칭교는 1925년 백운동천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종침교라고 새긴 표지석만 있습니다. 만물 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 입니다. 및 구독 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이징옥이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온 비법 이징옥은 어릴 때부터 영 이징석 과 더불어 무예가 출중하고 용맹하기로 유명 했습니다.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다는 일화가 있을 산채로 멧돼지를 보고 싶구나. 너희가 능히 내 소원을 풀어주겠느냐. 네. 어머니. 형제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 후 각기 화를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형 이징석 은 나이 18세 아우 이징옥은 14세였는데 함께 사냥하지 않고 흩어져 제갈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이징석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살로 쏘아잡은 멧돼지를 묶어서 아직 살아있는 채 가져왔습니다. 그래 애썼구나. 어머니는 헐떡거리며 움틀거리는 멧돼지를 보며 큰아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징옥은 이틀 후에 집에 돌아왔으나 빈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징석이 잡아온 멧돼지만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돼야하게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사람들은 모두 내가 형보다 무용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형은 집을 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를 살아있는 채 묶어 가지고 왔다. 하지만 너는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맨손으로 집에 왔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이징석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밖에 왜 그러느냐? 글쎄 나가 보시면 압니다. 이징석의 요구에 마지못해 대문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밑돼지가 숨이 턱에 차서 씩씩 거리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문 안으로 급히 들어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산채로 맷돼지를 보고 싶다 하시기에 저는 화를 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지요. 해서 맷돼지의 뒤를 쫓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급하게 몰아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힘이 다 빠진 듯 보였기에 이리로 몰고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살펴보니 맷돼지가 그동안 얼마나 뛰어 다녔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보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네 지모가 놀랐구나 잠도 제대로 못잤을 텐데 정말 애썼구나 고맙다 아더 이징옥이 단지 힘만 생기 아니라 지락 또한 대단했음을 일러주는 일화입니다. 이징옥은 1416년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표술길을 시작하였고 북방 여진족 토벌에 많은 공을 세우면서 승승 장부했습니다. 김정서 장군 휘하에서 함께 여진족을 격퇴했으며 북방 사군 육진 개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진족은 이징옥을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라고 부르며 두려워 했습니다. 이징옥은 성질이 굳세고 고든 전형적인 무인이었습니다. 그런 면모는 1432년에 접반사로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 윤봉은 조선 출신 황관으로 상당한 돌직거리 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표술을 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올 때마다 뇌물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해 세종은 함길도에서 올해 표술한 이징옥으로 하여금 그 비유를 맞추게끔 했는데 이징옥은 세종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봉의 횡포에 과감히 맞섰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윤봉이 백성에게 뺏은 개를 몰래 개주인에게 가져가게 했고 곡물로 준비된 매 한 마리를 숲속에 숨겨두었다가 몰래 놓아주었습니다. 윤봉이 노발대바랬음은 물론이고 세종도 그 일을 보고받은 뒤 외방에 중도부처 했습니다. 중도부처는 표술하치에게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한 형벌입니다. 그래도 이징옥의 행위가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한 데다 무공이 많은지라 1년 뒤 풀어주고는 영북진 절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외적 토멀에 많은 공을 세워 1450년 한길도 절제사로 임명된 이징옥은 늙은 부친을 봉려하고자 여러 차례 사직을 청했으나 그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이나 단종 모두 그만한 장군이 없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그러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이징옥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징옥은 김종서 사람이니 없애야 한다. 수양대군은 함정을 파 이징옥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징옥은 하루만에 영문으로 돌아가 부당하게 파직됐음을 알고는 쿠데타 일으킨 수양대군에 맞서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징옥은 부하에게 살해당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년결백하여 청백리로 존경받았고 30년 넘는 세월을 북방 야인 토벌에 힘쓴 위대한 장군 이징옥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징옥의 형 이징석은 1416년 무과에 급제하여 역시 여진적 토벌에 공을 세웠지만 동생과는 사이 나쁘게 지냈습니다. 자신보다 동생의 무용이 뛰어남을 질시한 까닭입니다. 1453년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징석은 연좌재로 독됐다가 부친 상중에 이징옥을 때리는 등 평소 동생과 사이 나빴슴이 밝혀져 석방됐을 정도였습니다. 이징석은 1455년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 공신에 봉해졌으니 동생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셈입니다. 왼쪽 과연 서울 도전 요ney 요 deine ec Soviet